자, 만점을 이끌다 강력한 끌림업식 강민웅입니다. 자, 2025학년도 1년간 제 수능 물리학 강좌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저는 좀 전에 마지막 강좌 촬영이 완료가 됐고요. 바로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는 캐스트를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아듀 2025라고 했는데 아듀라는 것은 영원한 안녕, 그렇죠? 여러분들과 저와의 영원한 이별 이것 때문에 쓴 건 아니고 2025학년도 수능이잖아요. 실제로 우리는 지금 2024년이지만 2025학년도 입시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 2025학년도 입시와 영원히 인사합시다. 올해 꼭 합격하자라는 의미로 한번 적어보았어요. 짧게 여러분들 응원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 한 10일 정도 남았거든요, 유수능이.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캐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상념들이 좀 있지 않을까 없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잠을 못 자거나 또는 머리가 복잡한 친구들이 좀 많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요. 그처럼 담담하게 평온하게 남은 기간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 알겠죠? 걱정하지 마. 여러분들 잘해왔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수능에서 문제를 보면 평소처럼 잘 풀릴 거예요.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해야 될 것들을 쭉 하다가 그냥 수능 보고 오세요. 뭐 시험 얼마 안 남았다, 뭐 일주일 남았다, 뭐 5일 남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뭔가를 하는 게 아니야. 알겠죠? 제가 그 시월학평 캐스트 뒤쪽 부분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적어놓긴 했는데 몇 가지 이제 수능장에서 가서 하는 것들도 이제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자, 일단 여러분들 그 물리라는 과목은 머리를 써야 되는 과목이지 않습니까? 그렇죠?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? 그래서 뭐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뭐 계속 그냥 개념만 계속 읽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. 알겠죠? 감이 떨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던 것처럼 문제 풀고 어려운 문제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해가 됐으면 정리해보고 숙달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. 실무를 계속 유지하시고 계시죠. 그렇죠? 네. 뭐 1, 2일에 하나씩은 좀 풀고 풀기만 하면 안 되고 풀고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. 모의기사 회차만 늘리지 말고. 알겠죠? 한 2일에 하나 정도만 풀고 그거에 대한 후소 조치만 하셔도 충분하니까 물론 뭐 마음이 급하거나 또는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하루에 하나씩 풀고 이해하고 풀고 이해하고 이렇게 해나가시면 가장 좋고요. 수능 전날도 여러분들이 뭐 뭐 할 거예요? 개념서 읽을 겁니까? 그건 그 전에 이미 다 했어야 돼. 알겠지?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때 전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혹시 안 했다면 개념서라든가 아니면 뭐 정리된 것들, 요약된 것들, 필기노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정독을 좀 하시는 게 맞고요. 수능 전날도 평소에 물리공부 하듯이 문제 풀고 이해하고. 그치? 적어볼 건 좀 적어보고 아, 그리고 적었던 것들 이해 안 되는 추론 같은 것들 추론의 문제 같은 것들은 정리해가지고 수능 날 가져가셔서 그걸로 예열용 지문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됩니다. 영어 끝나고 뭐 할 거예요? 모의고사 뭐 하프 모의고사 풀 겁니까?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쭉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좀 풀었었지 이렇게 이렇게 풀었지 머릿속으로 약간 생각을 하면서 사고회로를 약간 영어에서 과학탐구 쪽으로 좀 옮겨야 됩니다. 알겠죠? 그런 작업들 해주시면 돼요. 그리고 완벽하게 다 준비해 수능 보러 가는 거 아니다. 그런 사람들 없어. 서울대 가는 친구들도 계속 부족해 뭔가. 그러다가 수능 보고 온단 말이에요. 그래서 서울대 가잖아요. 알겠죠? 그래서 완벽한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. 그런 느낌은 못 받을 거야. 받았다면 착각임. 알았죠?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준비하다가 들어가는 겁니다. 알겠죠? 그리고 수능장에 입시를 했을 때 여러 과목들을 보게 되잖아요. 그렇죠? 과탐 보기 전에 그때 당부하고 싶은 거 잘 봤다 못 봤다를 판단하지 않는다. 첫 번째. 알겠죠? 잘 봤는지 못 봤는지는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복귀하셔서 밤 10시쯤 올라오는 메가스터디의 예상 등급 컷을 본 다음에 하는 거예요. 그 전에 하면 안 됩니다. 실제로 단위도가 높아서 높아가지고 내가 못 봤다고 느끼는 건 실제로는 평소보다 잘 본 걸 수도 있어요. 그렇죠? 100분이 그래도 잘 나왔다던가 등급이 높게 나올 수 있잖아요. 근데 어려우면 나는 못 봤다고 생각하잖아? 그게 다음 시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? 준다니까. 그건 정말 잘못된 거야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나만 어려운 시험은 없어요. 모두에게 어려우면 다 같이 어려운 거고 쉬우면 다 같이 쉬운 거야.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질의 판단을 해가지고 그거에 따른 악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? 망했다, 잘 봤다, 쉽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하지 마시고 쉽다고 느껴질 때 더욱 긴장해서 꼼꼼하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물리 같은 과목은 초반 15분 동안에 늘 얘기하듯이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만 푸셔야 돼요. 그 앞쪽에 계산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시고 출원형 문제가 있으면 넘어가셔야 됩니다. 15문제를 최대한 평범한 난이도일 때 한 15개 정도를 15분 정도 안에 푸는 게 가장 좋은데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지 못할 수 있잖아. 그러니까 개수를 생각하지 말고 15분 동안은 내가 한 번 읽고 풀 수 있는 것들만 푼다. 그러지 못한 것들은 저보다 뒤로 보낸다. 그리고 후반 15분 동안은 욕심 버리지 욕심 갖지 말고 욕심을 버리고 5문제, 6문제 정도만 푼다.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평소에 실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서 입실하셔서 마음가짐을 잡고 시험을 보시고요. 그리고 지금부터 잠을 못 자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은 시험들이 있어요. 수능도 물론 중요한 시험이지만 더 떨리고 더 중요한 시험 같은 것들이 여러분한테 있단 말이야. 조금은 더 대담하게 좀 남기관들을 보여 내야 되지 않을까요? 잠 못 자고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조금 마인드 컨트롤 좀 하시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여러 시험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담담하게 준비하셔야 되고 그리고 수능 전날 잠을 못 잘 수 있어요. 수능 전날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야. 수능 전날 잠 못 자도 시험 잘 봐 애들. 알겠죠? 네. 정말 많은 수험생들이 한 3, 4시간 자고 시험 보러 가 수능을. 알겠죠? 그렇지만 걔들이 다 망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전날 못 잘 수 있어. 근데 전날은 못 잘 수 있지만 그 전까지 계속 못 자면 안 된다. 알겠죠? 네. 수능 전날은 못 잘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컨디션 관리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. 된 상태에서 전날 잠을 못 자도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4교시까지 문제를 풀어낼 수 있게 만드셔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전날 잠 못 자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못 자는 것들은 어떻게든 좀 타개하려고 하셔야 됩니다. 마인드 컨트롤 하든 어디 가서 달리기를 매일 하든 알겠죠? 네. 잠을 잘 잘 수 있게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. 그 야구 선수 중에 이데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. 지금 은퇴하셨죠. 그렇죠? 연구 결번으로 10번으로 남아있나요? 제가 그 팀 응원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연구 연구원 연구실장이 그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끔씩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. 타자. 공을 칠 때 공 보고 공 쳐라. 그렇죠?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치냐. 공을 보고 공을 쳐라.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우리 수험생활에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공부해 왔으면 자신 있게 문제를 보고 그냥 문제 푸시면 됩니다. 알겠죠? 네. 담담하게 여러분 시험에 임하셨으면 가장 좋겠어요. 알겠죠? 자. 1년 동안 여러분들 제 수업을 다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야. 아 그런 분들에게도 여러분들 응원을 좀 해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잘 들은 친구들은 더더욱 응원을 할 것이고 알겠죠? 올 한 해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입시에서도 꼭 성공할 것이야. 알겠죠? 여러분들 힘내시고요.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. 지금까지 강민웅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